충남도가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13% 인하합니다. 충남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용 인하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엔 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인 서산과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은 요금이 13% 인하됐습니다. 소비자 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과 시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공급비용을 합쳐 산정됩니다. 충남도는 평균 공급비용 대비 도매요금이 하락해 소비자 요금이 인하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공급비용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